구독,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시지과 골드 컬렉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들은 제가 만들어보려는 선반입니다 선반은 보시는 영상처럼 고속회전을 이용한 절상장비입니다 선반은 제가 여러가지 장비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텐데요 예로 최근에 제작한 스나이핑용 긁개에 황동피스를 절단하거나 또는 나사 조인트 부분을 절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톱으로 잘라내줘야 했는데 선반을 사용하면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많은 양을 빨리 절단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년 전쯤인데 틈틈이 알아보면서 해당 부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부품을 다 수집하였으며 이제부터 전체적인 베이스를 제작하고 조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부분적 제작과정을 통해 전체 제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시간은 한달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제작진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완성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동안 부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언박싱한 영상입니다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부품들이나 전자장비들이 있는데 제작하면서 차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